조엔딩을 빨리 보여주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바이오하자드 세븐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C버전 했고요 이제 얘가 저의 아내죠?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빅네임님 어서오시고요 박지영님 어서요 이번에 조엔딩 가도록 할게요 어제 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조를 버렸기 때문에 미안해 아내야 난 이번 엔딩은 널 버려야 돼 이 사랑을 아무리 보내도 나는 벌써 내 마음은 조한테 갔단다 미안하다 네 팔척기시는 무료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장면이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죠? 여기서 진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았어 이 게임이 나중에 나와요 꼬잉티님 어서오세요 신경 꺼 상수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신경 끄라고 하죠 하지만 말을 잃지 않는 남자 주인공의 스타트로 시작하게 됩니다 최대한 두 시간 안 걸리게 깨보자고요 그리고 노래요 노래 또 제가 또 한 노래 하죠 매니저분들은 랜덤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콜라님 어서오시고요 예 공략을 하려고요 주인공의 이제 어제의 기억을 미친듯이 되살려하네 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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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님 어서와요 그래서 이제 미아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임이죠 포탈 없습니다 저는 아직 포탈 못 찾았어요 게임에서 시행님 아 저 스물세살이에요 엔딩은 두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다른 엔딩 보려고요 오늘은 , search 대교 가지아 내리자마자 타임어택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라스트 마냥 좋았어요 혹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제가 패드로 하다가 PC로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 목표하기는 V이죠 누릴 필요 없어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문 있잖아요 저기 안 열리니까 바로 왼쪽 갑시다 바로 왼쪽 가주시고 쭉쭉쭉쭉 가주세요 계속 우리 재현님 어서오세요 계속 가 계속 가는거야 무무무무무 저기로 비켜라 벌레들아 이길 따라서 하성빈님 어서오세요 돌아가시면 저 앞에 아저씨 보이죠? 저게 이제 저희의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바더 저의 가족이 되어줄 아빠인데 우리 아버님을 또 따라갑시다 아버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제 간 다음에 바더 웅크리기 건소연님 어서오세요 강소민님 어서오세요 고양이 성별이 예 남잡니다 수컷이에요 오늘 조엔딩 가야죠 점프 이거 이제 저희 아내 가방인데 버려요 필요없습니다 아내 운전면허증 저게 있는건데 저거 있어서 뭐해 바로 들어가자 이 방 프레시키고 이 방으로 들어오죠 이제 요기서는 어디를 먼저 가야되냐면요 이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 어 정원님 어서오세요 어 이윤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공략과 타임어택이 둘다 하는거죠 어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왼쪽 이 밑에 화로 어 이 밑에 가시면 요기서 이걸 눌러주세요 호잇 이러면 이제 비밀의 문이 나옵니다 비밀의 문이 차원진님 어서오세요 비밀의 문이 나오고 저기 이제 사다리로 오 우 스물세살 성인입니다 일로 내려간 다음에 뗠 피위 리러로 가자 이제 여기 워터 나옵니다 이제 수영장 Но . 어 집에 수영장도 있어 외국이 이래서 좋다니까 수영장이죠 갑시다 아뇨 저 갑툭치까지는 모든 갑툭치는 그거까지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갑툭치까지는 양해를 부탁한다는 점 최대한 아는 갑툭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혜승님 어서오세요 3일까지 완벽한 타이밍은 못 맞추고 이 앞에서 갑툭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엄청나게 놀랐었죠? 바로 요깁니다 나와라 갑툭치! 3,2,1,0! 좋습니다 가자 그 다음에 저기에 가면 우리 미아 미아가 진짜 미아가 됐는데 이 미아를 찾아줘야 됩니다 안녕 미아야 이 미아 왼쪽에 볼트커터 있죠 저기 미아가 있는데 일단 미아를 만나기 전에 이 볼트커터부터 빨리 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화이트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죠 얘가 그가 누군데 우리 아빠 와아 얘네 아빠를 이제 얘네 아빠가 진짜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냐면요 얘를 따라가주시고요 얘네 아빠가 날 싫어하지 않아 너 나한테 계속 아들 되라고 가족 되라고 가족 되라고 형이 저를 성대하게 맞아줍니다 아 맞아 넌 3년동안 미아였어 이 미아야 네 오늘 좋은 엔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님 어서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우리 미아 따라서 키가요? 키가 이제 180 조금 안되는 173명입니다 빨리 가 알아 알아 나 이번에 너 선택 안할거야 어 넌 나한테 지금 안중에도 없어 인마 이번에는 이 안의 엔딩 말고 어 나를 도와줬던 조 엔딩을 선택할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나한테 안중에도 없는거지 지금 안 안 진짜 지금 얘가 안움직이면 제가 이 이상 못나가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머리아프죠 빨리 야 너가 빨리 가야지 진행을 하지 내가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성질겁한 푸린이 중지민이 뭐 봐요 야 야 내가 너보다 길 더 잘할걸? 야 이제 이건 너희 집이 아니야 인마 우리 집이지 괜찮아 내가 기억 다 하고 있어 빨리 가 여기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죠 칸님 어서 오세요 랄라님 어서와요 아 이거 어제는 되게 무서웠는데 한번 깨니까 역시 여기가 없다는게 느껴지죠 문이 열리네요 알았어 열어 여기에 가면 이제 문이 없어졌다고 얘가 이제 어 뭔가 되게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쪽 가서 이거 이제 잡아주면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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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로 와야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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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려 빨리 사라져 빨리 사라져 좋았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돼 좋았어요 이제 저기서 또 저희 인형 한번 흔들어 제껴주면 어디있냐 저기서 이제 저희 인형 한번 흔들어 제껴주면 진행됩니다 가자 좋았어 같이 가 친구 좋아요 가가지고 문이 열리네요 이 자동문 엄청난 최첨단 집이죠 바로 지나가자고 지도는 뭐 먹을 필요도 없지만 안 열리는거 보고 확인하고 돌아갑시다 이제 이제 우리 지하로 내려가요 나와라 미야 아직 아니구나 화장실까지 가야되는구나 전화기도 한번 확인해주고 미야리님 어서와요 이거 한번 확인해주고 화장실까지 여기 한번 확인을 해야될거 같아요 구급약 이게 필요하네 구급약을 먹어야지만 스토리 진행이 될거에요 갑시다 좋았어 딱딱딱딱 똑똑 메이가 왔어요 나와라 미야 뚱뚱 이제 주온 패러지죠 덮치기 이제 아내와 이제 다 따위를 쳐야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야되요 부부싸움은 이제 물로 칼백이라고 칼싸움을 좀 해야됩니다 들어와 이 자식아 세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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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요 저항 열심히 해주고 안녕 친구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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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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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좋아 아주 헤트트 miraculous 이기네 컨트롤 써주고 한 번 더 저거 한 번 가고 왔었어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미아야 날 잡아 날 잡으라고 일어나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도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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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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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하 토끼차 죽박 이 자식이 죽을라고 야 난 벌써 다른 루트를 선택했어 임마 니가 이제 안해든 말든 난 널 신경쓰지 않는다 꺼져 뭐야 한 번 더 갔었어 했나 아 옆 여기서 열쇠가 있었나 아 전화가 왔군요 이 초반은 이렇게 해야되는게 귀찮아 원래 이런거 안해도 되는데 당신 누구야 난 널 기다렸어 조 이번엔 널 살려줄게 아 어제는 아내를 살렸는데 이번엔 조를 한 번 살려보려고요 예 어제랑 다른 루트로 가려고요 영주님 어서와요 아내가 사라졌죠 호호우 어제 새벽에 했던 게임이요 어제 새벽에 했던 게임이 이거인데 여러분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어 여기서 볼트코터로 잘라주시면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 먹어주시고요 안녕 친구 이제 퓨즈 먹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퓨즈를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나가시면 어 이 자식이 뒤통수 칩니다 야 이 오른손에 야 야 다 보여 지금 어디서 밑장빼기를 이 자식이 우리 이제 현장에 제 손이 고정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숨고스로 아우우우우우 드라이버 이제 제가 이제 커다란 전기톱을 갖고 오죽 크고 아름다워 정유님 어서 서요 이제 손이 잘리는데?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놔주세요 이제 더 공격 안하는거 압니다 이제 봐주세요 괜찮아요 저 피콜로기 때문에 손 좀 잘려도 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또 손이 붙을려고 잘 안 rzecz하면 여러분들 어 어 upload 감사합니다 저 sens 이제 손 내 손 들고 가자고 자아아우 reimburse 요 아까 퓨즈를 꽂았기때문에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죠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이제 이 계단이 내려옵니다 계단이 내려오면은 계단으로 latency버전이요 여기서 총 그 다음에 구급약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거 템프 치료키기씨 뭐였지? 여러분 치료키가 뭐였지? 치료키 기억이 안나 일로 나 올라가면은 이제 전기톱으로 아버님 나와주세요 아 아버님 아닌가? 안해줘 안해줘 여기서는 아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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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야 나 딱딱딱딱 안그래줘 야 나 PC여? PC면 어? 니 머리에 아주 헤드샷이 그냥 아주 그냥 내 맘대로여 아 컨트롤 키구나 고마워 들어가 들어가 당신을 사랑해 미안 난 벌써 조를 사랑해 아버님 나와주세요 아버님 실종된 아버님 실종된 아버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님 나와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버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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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아유 넌 나중에 죽었어 아니요 미쳤지 저거 아주 또라이들이야 저거 아 아빠 저 저녁 진짜 좋아해요 아 이거 내가 다 좋아하는거네 이거 아 이거 새우인가요? 와 아니 나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아주 아빠가 짱인 가족이죠 여기는 맞아요 아빠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기서 죽지 않아요 쟨 뭐가 좋다고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냐 이제 경찰이 왔죠 근데 요기가 처음에 엄청 무서운데 공략만 알고 이게 공포에 쫄면 안되는거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요기가 음 이게 어 우리 묘동님 어서오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겁먹고 저도 이제 겁먹고 이제 쫄다보니까 어렵다고 느꼈을수도 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꺼봐주고 풀어주고 갑시다 여러분들 저게 앞에 우리 아버님 아 해치 열쇠 그냥 방력있게 먹으러 갑시다 한 대 맞아주고 까질거 돌아가 이제 저기 해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로가서 장영훈님 어서와요 장영훈님 어서와요 잘가요 일로 내려가고요 요호 요호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짤릴 필요가 없지 안맞은 저장 팻만 빨리 여기는 아 요긴 아니야 여긴 빼고 아이씨 똑같은 냄새 저장은 할 필요 없겠죠 나갈까 나가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면은 전화부터 오는구나 전화가 어디서지 아 아 전화 저 안에서 아 저 전화를 받아야되는군요 아 저거 몰랐네 전화 안받아도 진행이 되는줄 알았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진행이 안되네 이건 필수조건인가봐요 저거 이제 전화내용을 다 아니까 전화를 일부러 무시했는데 진행이 안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소송집 어서와요 좋았어요 대단하게 가시군 나가야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맵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조회인지 볼거에요 중앙홀로 흠 오늘 조엔딩인데 조엔딩이 더 쉽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가 중앙홀이거든요 여기와요 눌러 앉아야되나요 앉아야되나요 이건 아니지 이제 반대편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예 접니다 문 열게 문 열게 문 열기 전에 얘랑 대화를 해야되죠 얘랑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얘가 반쯤은 믿어줘요 뭔가 처음에 안믿는데 네 네 저는 지금 정말 침착합니다 경관님 네 칼 주세요 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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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주고 가세요 칼 여기에서 진지하게 말하죠 심범보구라는 실린 꼴을 보고 싶습니까 영웅기에서 제 목숨을 구해줄 겁니까 전 영웅이 좋아해엿 여기 유튜브 올려줘야죠 아 그니까 유튜브 영상 몇개 이상하더라구요 이따가자 주먹캐럿 몰아다니 이걸 뜯어야지 얏챠하아 영웅이 되고싶었던 경찰아저씨 잘가요 즐거웠습니다 잠시뿐만에 2년 정말 즐거웠지만 이 당신은 미국으로 갈때에요 잘가요 좋습니다 우리 아빠를 또 호두룩 해줘야되는데 호두룩 멀쎄 먹고 카타고 우리 아빠를 후들을 패러 갑시다 아빠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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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답을 알고 있다며언 울렸어? 오셨네 드디어 왔어요 아빠 이제 자! 저 이제 일직선으로 저쪽으로 저기있죠 왼쪽에 생겼죠 저쪽으로 화이팅! 예! 고고고! 파! 자! 멍청한 아빠가 지 머리에 박습니다 아휴 응 저렇게 아 파이어! 아빠 빨리 와요 안죽는거 알아요 아직 저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진짜 억울해 죽겠네 진짜 내가 뭐랬다고요 그래요 잘가요 아빠 아 아 사다리에 내려오죠 왜 안타지냐 어떻게 타는거지? 잠시만요 됐어요 총을 안먹어도 아빠가 자기의 머리에 자기 머리에 한방 또 박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전화오는 친구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 황금소를 먹어주시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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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가자 네 예 이제 중앙홀 있잖아요 중앙홀까지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런곳에서 템 나오니까 태들만 빨리 드실 분들은 뭐 여기는 뭐 템 먹을 필요 없겠고 가자고 어 세제기님 어서오세요 이거 인벤토리 창은 뭐냐 이거구나 이쪽에 꽂읍시다 태들 그리고 나가가지고 요기서 공략은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세가지 어 머리를 꽂아야 되는데 전 안받으면 진행이 안되니까 밖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 아빠가 뭐 괴롭히지 않았어요 내가 아빠를 괴롭혔지 음 네임님 어서와요 하 다행시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죠 끙님 어서와요 양순준님 한놈비님 어서와요 동선님 어서와요 하루아담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파하지 마세요 어 어 이걸 지금 필요한거단 말이지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요기 시계추 먹어주시고요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에 하기 위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신다며요 저쪽에 있는 채 이쪽 사이에 머리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빠 나옵니다 일단 요 밑에서 통알 뭐야 왜 F가 안떠 뜨네요 여기서 이제 목재 조각성 아빠 어서와요 빨리 내려놔요 자 나중에 죽여드릴게요 아뇨 아뇨 아예 전작주인공이랑 관련이 없진 않더라구요 어 전작주인공이랑 관련이 없진 않더라구요 전작주인공이랑 관련이 없진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가서 아유 멋있어 멋있어 아빠가 아주 안경남자에요 화장은 춥지 않아요 이런겁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로 이 독소리 맞춰줍시다 날개를 활짝 펴고 완벽하네요 흠 가자 어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는 사람들 어 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스포하시는 분들? 왜 스포하는거야 내가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리 Conclusion 나 샘 못열고 무시 셈 무시하자고 지금 바쁘지 않아 이쪽 아니죠 여기 짜파게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보네 하얗 으앗 자아 불어주고 가자 괜찮아요 화요일에도 충분히 짜파게티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 하룡님 어서오세요 네 좀비게임이죠 다 무시해서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샷갓 먹으러 갑시다 우리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려면 샷갓만큼 좋은게 없다고 여기 아니지 지금 나갑시다 빠르면 몇시간 안에 끝나냐고 두시간정도면 끝날거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형님 어서오 아 이제 샷건 교체하러 가자 왜 권총으로 안쏘심 지금 시간 아깝잖아 뭐하러 잡고있어요 괜히 권총으로 잡으려면 권총 엄청 써야되요 샷건으로 처리하는게 더 빠릅니다 자 아 아빠 노세요 좀 아니 아들이 좀 어? 지하고싶은거 하면서 살겠다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솔직히 저기와 아이요 랄아오 가자 어 이게 달리는게 무한이 아니어서 좀 빡세죠 버리고 동전 버려 나 오늘 업그레이드 안할거야 템창을 위해서 버리워 보내준 다음에 갑시다 쟤 죽여봤자 다시 살아내기 때문에 주인공 팔 왜 저러냐구요? 짤렸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먹으러 갑시다 피는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피가 열어 이쪽 문 열면 이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탬이 없었나 여기? 있죠 황교님 어서오세요 배하님 어서와요 네 오늘 조엔딩 보려구요 머리 두개 꼈는데요? 두개 꼈어 지금 가야되는 곳이 잠시만요 지금 가야되는 곳이 잠시만요 두시간 컨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쪽으로 이쪽 아닌데 이쪽에는 내가 알기로 템만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 가자 이게 지금 이제 안치실까지 갑니다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오프닝 히트 안치실로 히트 안치실로 여기서는 이제 이쪽과 이쪽을 열면은 이쪽이 문이 열리죠? 나와 한마리 헤브쉬러스에 먹고 템 없냐? 템 위치까진 다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갑시다 저기군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먹고 커브를 먹으면 되겠어 제가 이제 PC 저는 이제 패들이어서 에임이 약했던거지 이러고 이제 또 이쪽 문 열고 갑시다 문 열었으니까 총알을 챙기러 돌아다녀 봅시다 좋았어 샷건 총알 많고요 좋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간보수전이죠 여러분들 중간보수 맵인데 여기서 얘가 이제 죽어있죠 흑인 여기 이제 마지막 머리조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로베러스 여기 있는데 아 공간보수기 여기서 뜨냐 안되고 쓰면 되죠 이제 이건 내꺼야 뒤에서 아버지 나와주세요 와이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초반은 초반은 총알을 쓰지 마세요 처음은요 여러분들 처음은 딱히 총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버티기용이기 때문에 처음은 총알을 쏘면 좀 아까운 많이 없지 않아 있지 여기 귀여워 더 부족해? 아 이게 맞냐? 뭐야 이제 열 때가 될걸? 어 이제 열 텐데 아직도 안 열어? 왜 안 열냐? 빨리 열어 빨리 전기톱 꺼내줘 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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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전기톱 드디어 꺼낸다 빨리 꺼내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이거 데미지 안입죠? 이제 계속 공격하세요 저걸 방패로 써가지고 이 여드름 나오면 어 말라 죽어요 뭐야 이 자식아 아주 가족까지의 싸움을 한번 시작하지 한번 더 말라주고 어 아유 손절여 세번은 세번 공격합니다 죽입니다 썰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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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이 여드름을 아유 엔진 아주 그냥 개령몸이지 어 맞지 마세요 그냥 계속 막아주고 좋아요 좋아요 야 빠르게 그냥 후드릅 햅시다 그리고 나이스 여드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최소 피부과 선생님 마무리 마무리 지었고요 빨리 죽어 빨리 쓰러져 됐다 아아 좋네요 이거 마무리 이제 없애주고 이러면 이제 세 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통은 못씁니다 항상 이래 이 좋은 무기는 한번 문 열면 버려야돼 갑시다 사람이 아니죠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리카는 사랑님 어서와요 리카는 사랑님 어서와요 아뇨 아직 아빠 안죽었죠 저렇게 저정도로 저 아버님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린 칼날까지 굳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당연하죠 패드를 전 진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는 패드를 못해요 진짜 패드와 마우스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어 박효신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밖에 나왔죠 이제 밖에 나오면 이제 그 곤충 때려잡아야돼 여러분들 어 이제 엄마랑 싸워야됩니다 여러분들 엄마랑 싸워야되는데 부서진 곤충 먹을필이 없고 공전 저장 안할게요 노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노혜진님 어서오세요 노혜진님 어서오세요 빈전도 맡기고 이대로 가자 이 전화 받아야돼 이 전화 안받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되더라고 유수형님 어서오세요 아 팔로감사합니다 유탄총이요? 아 조금 이따 얻으러 갈게요 기타님 어서오세요 피는 손님 어서오세요 네 노 세이브 자신감 당연하지 혈청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거죠 지공님 어서오세요 동전은 이제 업그레이드 용도입니다 자신의 피를 최고치로 올린다든가 그런거죠 알아 알아 어디있는지 알아 어디있는지 알아 어디있는지 알아 하아아아 하야론님 김혜리님 어서오세요 탱탱님 어서오세요 이제 길은 저쪽이죠 하아아아 하아아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저쪽으로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래 미아의 그 비디오를 봐야되는데 원래 정성은 미아의 비디오를 본 다음에 요기에 맵과 그리고 요기에 엄마가 나온다는 그런것들 그런것들 안 다음에 깨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냥 어차피 옛날에 봤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쪽이 길이 이쪽이랑 길이 한쪽이 더 있어요 이쪽 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쪽 길으로 가는게 좀 덜 맞는것 같더라고 이쪽에는 이제 왼쪽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야되는 길이 이쪽으로 여기서 화염방사기 그리고 가방 더 없지 템 이 가방으로 이제 인벤토리가 늘어난거죠 여기가 템이 화양용의 탄탄총 좋아요 느껴줘 벌레들아 고체 연료 탄탄총 여기 안열리는군요 이제 일루가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주시면은 이제 하염방사기 그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염방사기 재료 먹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두개를 아 이 새끼가 야 얏! 나가 있으세요 조합해 주시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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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언님 어서오세요 저기 벨브를 찾아야되기 때문에 어 벨브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아 아니 아우 벌레들 세상에서 벌레가 제일 싫어 회복약이 너무 낭비하는거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안녕 빠이 나 바빠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서 회복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엄마 까꿍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나가래요 거미가 나오기 때문에 아유 더러운 거미들 아 갈게 갈게 그만 물어 그만 물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아내랑 지금 놀아줄 틈이 없죠 카페 절로 가냐 나 절로 가야되는데 맞아 빨리 와요 아주머니 빨리 가 빨리 오른쪽으로 아주머니가 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쫓아오면 귀찮거든요 거기서 이제 석상 맞추자 어딨냐 석상 이건가? 좋아요 거미새끼 어 얘가 이쪽이고 아주머니가 왜 까다롭네 아 이거 내 마음대로 안들어가 됐어요 문이 열리네요 여기가 이제 또 진해 동굴이죠 진해 굉장히 많습니다 나 다리 많은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에서 다리 많은 애들을 볼 수 있어요 다녀 친구들 여기가 진해 체험기 정말 또 아름다운 곳이죠 여자친구가 이런 곳 가면 되게 좋다고요 괜찮아 나도 무서워 이러면서 오빠의 듬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여기 밸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땅콩이 어서와요 에 원래는 이게 비디오를 봐야지 저쪽에 밸브가 있다는거랑 이런 길이 있다는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비디오를 안볼거기 때문에 매우 힘납니다 그냥 성주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네 이쪽인가 밸브짱 영차 다시 이거 챙겨주시고 동호님 정리님 어서와요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박쥐이잖아 안에 근데 지금 정갈 밖에 없죠 그럼 이제 어딜 가야되냐 또 일로 가야되요 이 화염방사기 들어주시고 한 번 뚫어주시고 이쪽으로 아 잠시만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지 아 프린이 멍청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죽였니? 다 죽였니? 좋아요 돌리고 돌리고 가자 번호 일로 챙겨주시고 동전 챙겨주시고 이 안에 까마귀 열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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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거슬려 비켜 그냥 지나가세요 엄마잖아 엄마를 피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마 피하세요? 우리 엄만데 뭐하러 피합니까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I love you mom 여기서 또 엄마가 숨겨놓은게 있나봐 이 비상금이라던가 아버님의 용돈이나 떨어집니다 여기서 간다요 그 자식이 되게 더럽게 입구에서 길막한다 제가 진짜 나쁜놈이죠 엄마가 또 불을 좋아했기 때문에 소자로서 제가 또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와주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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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따가워 우리 엄마가 어릴때 불을 그렇게 좋아했지 떨어져요 빨리 아휴 이 랜턴을 어 지금 못먹기 때문에 올라가주세요 어 남자님 어서와요 문 열어주고 갑시다 제가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혈청 만드는 법이 있지 이민수님 어서오세요 안녕 여기 혈청 만드는 법이 있는데 팔이랑 어 머리 필요합니다 어 문돈님 어서오세요 찾았습니다 이제 혈청이 팔이랑 머리가 필요해요 근데 머리는 조가 갖고있기때문에 팔만 찾으면 되는거죠 아 정원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검은색 액체요? 뭐 어머님의 땀이라 볼 수 있지 헌반 따뜻하라고 당연하죠 겨울에 또 추운 날씨에 추우면 안되지않아요 전화좀 끊었으면 좋겠다 빨리 VYS님 어서와요 여기서 이제 랜턴 랜턴 필요한거 보고 랜턴을 먹으러 가야되는데 골동폼 좋아 이걸로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하아 지금 창이 고체연료는 버려 이거 필요없어 잘쓰진않고 혹시 모르는 갖고갈까 어 최봉호님 어서와요 영웅님 어서와요 좀 안 씻었나보지 그럴수있죠 팔로우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좀 안 씻었을수도 있지 왜그러냐 여기서 이제 팔.. 팔척귀신 나옵니다 우리 어머님이 팔척귀신으로 전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전 또 이제 팔척귀신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엄마 팬티 뭐에요 아니 어머님 왓더팍 왓더팍 엄청나다고 하죠 엄청난 팬틴데 아 진짜 제발 안저랬으면 좋겠다 어딜가서 우리 엄마라고 부를수도 없겠어 어 유에제님 어서와요 페이지인 페이제인님 어서오세요 이제 일로 올라가야되는데 뭐 됐겠지 네 내템이면 충분해 이템이면 충분해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푸린이가 왔어요 아 회수 으응 으으흠 으흠 아 으흠 으흠 음 음 음 음 천만 빨리 챙기구 으흠흠 됐죠 이제 따로가자 엄마랑 아야 또 우리 어머님 추우시자고 어머니 괜찮아요 따뜻하죠 이제? 어때요 어머님이 따뜻하기만 하면 저는 추워도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하는 모습 봐봐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게 바로 효자라는 건가? 엄마 나올 때에요 어머님?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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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뜻하나요? 엄마 따뜻해요? 엄마 어디가요 어디가요 엄마 엄마 제가 이렇게 아들 자식이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데 어? 아들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데 어디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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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신경쓰고 있는데 어? 진짜 저게 엄마랑 부를 수 있는건가? 음 나의 이제 나의 마음을 너무 무시하는데 조금 조금 섭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또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또 오셨다 우리 어머니 또 오셨다 우리 어머니 또 오셨다 우리 어머니 또 또 추워서 오셨다 또 추워 밖이 춥죠? 밖이 많이 추워요 어머니 어 집이 따뜻해요 엄마 어 밖이 많이 춥죠 엄마 어 아유 좋다 좋다 들어 누우셨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들어 누우셨어요 역시 이게 아들내미에도 이제 이런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휘하는거지 어머니? 어디세요? 어머님이 한시라도 안 추울 수 있도록 아들내미 지금 당장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 어디가셨어? 마음 아프네 저 위에 계시나보네 대한민국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머님이 오시네 역시 배달의 민족 도오세요 지켜볼래 아 주of 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랏 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냥 자 그 이 랜턴은 이제 제껍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랜턴을 못 먹네 조합을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씬 하나 드렸고요 이 게임에서 최고야 한 장면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 연료 필요하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권촌 탄약도 열 빠르면 충분할 것 같고 고체 연료 한 다음에 이걸 버리고 허브 한 다음에 이걸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번호 연료 먹어주시면 완벽할 것 같고요 가자 이제 이제 누구 잡아야 되지? 이쪽 아닌데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왔던 곳에 길이 삼촌 삼촌 음 열렸네요 엄마가 죽으니까 쉽게 열 수가 없다고 음 이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왔던 곳으로 가는게 더 빠르니까 들어왔던 곳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어 지금 얼마나 됐냐면요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들새끼만 패고 아빠만 또 패주면 이제 이 가족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거의 끝났죠 아들놈은 또 딱히 많이 싸우는게 없기 때문에 이문 열어주시고 오른쪽 다시 오른쪽 오른쪽 이쪽 길에 랜턴도 걸어주시고요 아들은 이제 약간 괜히 별것도 없는 머리쓸려고 까봅니다 아들은 아들은 뭐 그런게 아니라 애가 이제 괜히 머리싸움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여기서 저기 나왔을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갑툭찌가 안에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갑툭찌가 여기가 지금 이블린이 있는 곳인데 스테이 웨어 스테이 웨어 터져 빨리 어 이제 이쪽 방 들어가면 여기 이제 팔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팔이 요쪽 아니었나? 아 여기구나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갈 때 지금 말고요 일단 이 팔은 내꺼입니다 당신의 오른팔 내가 갖겠어요 안녕 안녕 친구 여기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질머리 한 방 음 가자 질만 알고 계시면 어 개물들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애들이 팔이까지 안 붙여오기 때문에 방금 초 놀랐다 야 어 윤호님 어서와요 나갈려고 하면 전화올리는 걸 아는데 찾았어 예 피씨로 하고 있죠 오케 이제 트레일러로 어제는 이 전화 씹었는데 내가 고의는 아니었는데 에블린이요 롤 오피요 지우개님 퐁이 퐁님 어 퐁이 퐁님 어서와요 어 주인공 잘생겼더라 알고 봤는데 뭐 외국 땅이 또 싼 것도 있고 어 이 집이 워낙 산골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 어 아 근데 이거 뱀 열쇠를 어디서 얻었지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네 나 뱀 열쇠를 얻었니? 아니 그러니까 트레일러에서 얻나? 아니면 그 산단총 있는 곳에서 얻나? 문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요 도둑 두 시간 안에 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들내미가 전화 봤죠? 에이 바디 에이 바디 에이 바디 음 경찰 시티에서 아 그쵸 락맨니 아 고맙습니다 어 이제 기억이 났네요 음..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빨리 빨리 엄청 깍죽됩니다 이 캐릭터가 예 아웃라우스 영상 많죠 넌 죽은거야 임마 F**k F**k you 어 이소연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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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지 알지만 한번 더 볼게 얘 착해요 애가 아들이 착해 까불긴 한데 o aj h 인거 같긴 한데 착해 이렇게 힌트도 줍니다 그 돼지새끼는 해부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라면서 어 공전을 빨리 쓰자 퇴력 풀 퇴력을 좀 더 올려가지구 했다 탁 맞으면서 다니게 아 어 이분님 어서오세요 제원님 어서와요 이제 그 뭐냐 해보실 어 가져라 가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빠르지 이쪽에 그거 있는데 그 총 총을 먹고 갈 것인가 안 먹고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 총이 좋긴 좋은데 아 고민이 막 되네 어 고민이 막 되네요 유탄을 내가 얻을 것인가 비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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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왼쪽이죠 까불고 있어 하하 내주세요 뱀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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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머니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생각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암해보이면 쏴볼게요 어 쟤한테 총 쏘긴 좀 아깝지 2회차입니다 2회차 지금 2회차 문을 열어봐 아 여기 맞아요 내가 설마 일을 까먹겠습니까 여기에 방 하나 있지 유탄발사기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포킹 칼을 버리자 이제 즐거웠다 가라 버려 버려 뭐야 뭐야 왜 암 왜 암 왜 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러면 버려지나 하 하 부들부들 야 이거 이제 버려도 되지 않냐? 까마귀 열쇠 이거 까마귀 열쇠 버려도 되는 거라는데 다 안 버려지 다 안 버려지니 세상에 나 이거 버려졌는데 왜 안 버려지지? 아 칼 버려 아 맡겼지 버린게 아니라 맡겼었지 아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맡겼던 거군요 그냥 가자 어 창고 맡기고 지금 스피드런인데 창고 맡기고 돌아올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쿵 바꾸는 여유 거기 안가 뱀 열쇠 문 안닫어 문닫아 한번 사보라고 했쇼 10시 15분에 맞춰주고 갑시다. 어떤거요? 아빠요? 아빠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빠 아직 살아있고 돼지 잡을때 그냥 후렴패지 뭐 아 돼지 후렴패 아 이 미친놈의 공간 이거 아 진짜 사람 화나게 만드네 맡기는게 어디있었지? 싹다 맡기고 오겠습니다. 진짜 그냥 아 타임워텔 아 그래 어차피 뭐 이번엔 뭐 타임워텔 연습이라 하고 아 이리 못나갔는데 지금 밤에 잘하면 되지 타임워텔 아우 스트레스 비켜 꺼져 자 이번에는 조어 엔딩할려구요 오 이거 피 두번은 못 피하겠지 진작에 맡길걸 아유 뱀 열쇠 필요하지 이거 끝나면 뭐하실거냐구요? 허브 안먹어야지 이거 끝나면 그러게요 일단 생각좀 해봅시다 유탄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차피 이리 돌게 된거 그게 더 빠를거 같애 유탄은 소중하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있음 편하거든 후 저 이제 스물세살이죠 이제 나머지 파랑색 키카드는 어딨냐면요 이제 뭐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뱀 열쇠로 열어주시면은 템만 템만 찾아주시고 뭐 템은 먹을게 없네요 뭐 좋다냐 여기 있어요 스위치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내려옵니다 타고 올라옵시다 좋았어 으흠 템템템 생일 축하해 저거 필요없어 난 다 알아 이쪽에 좋았어요 인디언니 어서와요 1인칭이 더 공포를 많이 사람들이 탑니다 보통 1인칭이 사람들의 보통 공포를 느끼는 야 나 다 버렸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거냐 버려 건충타냐 어 필요없어 이것도 이것도 빼고 건충타냐 다섯발 필요없고 빼고 넣고 가자 이놈의 템치않아 아휴 네 유노님 잘자요 저 엔딩볼려고요 저도 뭐가 해피엔딩이고 뭐가 배드엔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죠 이제 두개 먹었으니까 이제 아들내미 후드러피러 가자고요 생일 축하해 비디오는 그거 저거 봐봤자 시간만 양배하니까 우리는 루저라는걸 미리 알기 때문에 딱히 비디오를 안봐도 됩니다 자 에에이 바디 헤에이 바빗 에이 바빗 노노노옹 파티 장수 어 장수 알죠 또하면 재밌냐고요 어 탱탱님 정확히 말하면 엔딩이 두가지잖아요 그래서 엔딩 또다른 엔딩을 보여주는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똑같은 걸 하지만 하지만 또다른 엔딩을 보여주는건 또다른 의미죠. 여러분들 헤드샷 아 왜그러냐 귀찮게 총알 아까워 죽겠는데 빨간색 눌러보니 제가 열어주세요 예 원래 이렇게 느립니다 좀 느리죠 좀 답답하죠 그럴수있어 그 감염 엔딩까지 새겼던거는 그건 그거구요 옛날 그 데모 버전이구요 하아 생일 비디오는 엔딩이 안받을겁니다 예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일 비디오를 안보면 그냥 모르고 플레이를 하는거겠지 생일 비디오 엔딩이 뭐냐면요 생일 비디오 엔딩이 아니라 생일 비디오를 보면요 얘가 플레이하는 게임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캐릭터 시점으로 그래가지고 미리 알기 때문에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생일 비디오를 보면 조금 이따 제가 생일파티에 초대돼요 그러면 생일 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죽는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했죠 이상한 사이코에요 완전히 자기 손가락 막 자르고 미친놈이죠 줄거리가 줄거리가 그 자신의 아내가 사라져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온겁니다 아내를 찾으러 왔더니 이 가족이 있는거고 그래서 이 가족한테 탈출하는거죠 지금 생일 비디오에서 살아남을 수 없나요? 생일 비디오에서는 못살아남아요 자 비켜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팬들룸님 팬들룸님 꺼.. 꺼져 이 잡으러 갈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뭘 조심해야되냐면요 얘네들이 함정을 엄청 많이 설치해놨어요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함정은 어떤 함정이냐 보여드릴게요 허브있는데 허브 먹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거 있잖아요 이게 함정인데 그냥 총알 아까우니까 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 실같은거 이런것도 있잖아요 바로 앞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나가다가 죽을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거 어 잠시만 아 보였는데 오른쪽 깔려있는데 이게 맞냐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이거 함정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로 낚시를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게 함정이에요 여기다 함정에 두개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함정에 두개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함정에 두개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맞아맞아 암호놀이야 0814? 아닌데 0814 아닐텐데 061? 어 아 그것도 아닐텐데 014 운에 맡겨보라고? 알았어 알았어 운에 맡겨볼게 내가 보기에는 140 8이 아닐까 띡 톡 벽어 옵니다 야 야 근데 비번 맞게 쳤는데 왜 안되냐? 비번이 항상 다르나? 아 아 여기 하나 더 있었지 아하 나 진짜 아 비번 안되가지고 순간 씨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됐네 저 옆으로 스트레스 이빠이 받네요 비밀번호가 지금 지금은 안쳐지나봐 저기를 깨고 와야지 비켜지나봐 이거 조심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여기도 옛날에 죽일뻔했는데 세이브 한번도 안하고 가고있네 아 이야아 아 진짜 죽었으면 진짜 멘탈 깨릴 뻔했다 진짜 벌레마냥 기어다녀 흠 잡시다 이제 싸워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하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련아이님 어서와요 하하 반갑습니다 나이도 차이? 아니요 많이 안날거에요 이 게임이 그래봤자 피통차이인데 제가 방금 방금 다쳤지 근데 이 게임에서 딱히 다칠 만한 요소가 없거든 음 조심만하면은 다칠 만한 요소가 진짜 없어요 열을 버리고 애를 먹고 조합을 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요기 지나면 이제 마지막 막보 막보는 아니고 이 챕터의 막보지 이 챕터가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돼지새끼 나와주세요 젠틀맨 우리의 돼지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하 중반은 좀 넘어왔어 아주 도망갔던 친구 나이스 나이스 아 총알을 적절히 섞으며 썼어 여러분 아까 피번 뭐였죠? 아니 그냥 피번 아직 안나왔죠? 피번이 아마 저 시츠한테 꽂혀있을텐데 1146이네 피번이 계속 바뀌네요 어 1146 피번이 계속 바뀌네 원래 1408이었는데 저가 할때는 1408이었는데 1146 1146 맞죠? 1146 1146 그래서 랜덤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안됐던거구나 어 왠지 아 아 스트레스 얘가 이제 쫄보여가지고 템을 다 넣어주셔야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안하게 다 넣자고 지금 아 아 템을 다 넣는 것도 힘들 좋았어 렛츠고 파티 에잇 해주세요 내겁니다 불켜주세요 뒤로가세요 뒤로가신 다음에 가스렌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제가 대화 끝나지면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이게 어차피 비디오를 못보아도 상관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번은 아마도 그대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안그럴 리가 없는게 이게 그러면 무조건 비디오를 봐야지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 게임을 이 비디오 이제 안보고 온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깨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번은 아마 똑같을거 같애요 L O S E R 나이스 역시나 물 나와라 흠 빨리빨리 돌려주시구요 추꾸르 게임은 아주 가끔합니다 추꾸르 게임을 진짜 못해요 2D게임만 보면 어 3D게임은 길을 한번 보면 진짜 거의 외운다보면 되는데 어... 추꾸르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10번마도 모르겠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버이 스테이 투 유 다이너마이트 선물로 주는데 제가 프리님 프리님 프레젠토에요 프레젠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선물입니다 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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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붙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아 해봉량으로 못해 뿅뿅뿅뿅 여기서 이제 우리 애기짱 얘를 이제 구했죠 이러면 이제 두개 구하는거지 권총 탄탄총 유탄발사기 번호 탄탄총알 디시리즈 8 번호연료 강력석 부급냐 엄청 타냐 부급냐 이러면 하나님 저기 저거 돌리는걸 여기서 썼어야 했구나 좋아요 고고고 여기 몇마리 나오는데 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형 미스 내가 갈게 미야 아 아임 커밍 아 정말 머네요 예 여러분들 아유 1600명이나 보고 계셨네 내가 안보 내가 오늘 몇명 보고 있는지 보지를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오신분들 어 뭐냐 좋아요 한번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팔로우 한번씩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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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조 선택하려고 벌써 여러분 여기까지 한시간 삼십분밖에 안걸렸죠 지나갈게요 아 왜그러냐 진짜 너희들 우리 다 시험시험하자 야 너희도 좋고 나도 좋은거지 그렇지않아 왜그러는거야 애들이 세상사는법을 몰라요 다시 들어가 너도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 널 구하러 왔어 조이 이번에 아 방금 아는편 엔딩 보고 왔어요 이번엔 조 엔딩 보려고요 어 육신오래는 오랜만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빠가 오고있어 자 머리와 팔 2인분은 충분하다 아주 나는 이게 3번이 좋더라 3번이 좋고 그리고 자 알아봐 이것좀 당연하고 아버님 나와주세요 아빠 맞다 야아 아 벌써 반영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3분의 2 4분의 3은 됩니다 반보다 더 많이 온곳이에요 시간으로 재바놓는데 아버님 어떡하냐 아야 아버님 그거 알아요? 제가 이번엔 마우스에요 마우스 어제처럼 아버님 눈 아래 하 마 올라가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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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빨리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무도 못받겠지 내려오세요 빨리 알아그래 여기 눈이 아니구나 눈인줄 알았네 한쪽 눈 더 어딨어요? 맞고 됐다 아버님 이제 가셔야죠 아직 남아있어 눈알이? 똥덩어리 한줌맞는 가추도 없다고요? 아이 누구 똥처럼 생겨가지고 눈알 하나 어딨지 어딨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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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아유 빨리 올라가세요 아버님 빨리 올라가세요 아버님 빨리 올라가세요 아버님 아유 아유 아버님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영어로 뭐했어요 아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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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윙 죽였다아! 아니 세이 야하아 아직 한말 남았다 아직 한말 남았다아 뇨후 아, 아저씨? 줘, 나 조템이 먹고 싶어 진짜 끈적이다 죽어라, 이제 제가요 이 템은 보고 지금 아, 넌 날 잡을 수 없어 Don't touch me 아, 발로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러면 혈척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 가자 여기서 이번에는 아내 말고, 조를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There's only one left There's only one left There can't just be one left What the hell are we gonna do now? 이제 어떡하긴, 너가 맞아야지, 조야 난 아내를 처음부터 버렸어 이건 네 거야, 조야 난 새로운 사랑을 떠나겠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잘가 잘 있어 야, 내가 너 어제 구애줬잖아 어? 알았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가자 그 아내 살리는 엔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 아내 살리는 영상 있어요 1시 1시 4시 8분 나 근데 이지는 몰라 나 여태껏 아내만 살렸기 때문에 얘랑은 어떻게 앞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똑같나?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이지는 저도 이제 모릅니다 처음 깨봐야 돼요 아내는 완벽히 알거든요 아내는 이제 이제 3층에 가서 에반이 변하면 4층에 가서 선장실 스패너먹고 그 다음에 2층에 그림 한 다음에 2층 막힌 문 가서 선장실 사물함 열쇠 먹은 다음에 4층 다시 가서 기강총 먹고 3층에 의무실 케이블 먹고 5층에 퓨즈먹은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남자 주인공 구한 다음에 남자 주인공으로 쓸어버리면 끝인데 어 근데 여긴 하나도 모릅니다 아내 살리는 엔딩은 이제 거기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게 공략이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똑같으면 쉽지 아닌데 또 저거 나왔는데? 그 캥 캥한다는거 아니야? 어 뭘 알아 난 저기서 뭔일이 또 이블린 나왔다 야 너희 엄마 죽게 이블린아어? 왜그래 아 조어대 꿈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조이 그렇군 고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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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r 이렇게 되는군요 조류를 내려오면 뭐야 똑같애? 미안해 뭐야 조구에도 다른게 없는데 여러분 아 얘가 마지막에 다른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내가 조굴로와서 배드엔딩이 되나? 넌 날 버렸어 넌 날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도 너를 구하지 않을거야 이런건가? 그럴 수 있겠다 아내 살리는 엔딩은 거기서 아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똑같네요 꼴 좋다 이 남편새끼 어? 나를 어? 버리더니 어 짜파게티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두시간 안에는 안될거 같다? 한 두시간 이십분은 걸릴거 같애요 여기서 삼십분도 걸릴거 같다 아뇨 지금 납치당한거지 죽은건 아닙니다 이부분이 어려운게 이부분이 무서운게 다시 이제 또 템을 안줘 총이 없어 괴물 나온다 총없는데 나쁜새끼들 아내 살리면 뭐 다를거 없습니다 어 그 보트 공격당하고 어 아내랑 이렇게 물 물 이렇게 타고 이제 워터풀 타고 어 유수풀 타고 이렇게 일로 또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이랑 다른게 없네 근데 이제 마지막이 좀 다를거 같긴해요 이블린이 이제 생체병기 어 아울라스텝 월라이더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어 그 뭐냐 바이오하자들이 항상 나오는 그 디바이러스의 그 숙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냐 디바이러스가 이제 그게 안된거지 통제가 안된거죠 통제가 안된거죠 통권을 좀 어서오세요 탬 챙길거 탬 챙길게 탬 챙길게 탬 챙길게 없네 이브가 개에요 어 이비가 이비랑 이블린이랑 똑같은 애입니다 네 라오오2 나오면 바로 엔딩 봐야죠 라오오2 나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 라오오2 나오면 이제 첫날 이제 엔딩까지 켜낭 달리고 어 저는 항상 신작이랑 똑같습니다 켜낭 달리고 다음날에 공략하고 예 항상 그 패턴이 오니오시로 근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항상 달라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제가 너무 지치기 때문에 엔딩까지는 보여주는데 다음날 공략 안합니다 이틀이나 할 자신이 없어요 그 게임 예 제가 한국에서는 아내 엔딩 최츠로 봤었죠 어제 새벽 3시 오늘 새벽 3시군요 거의 후반입니다 지금 아 아 경치 좋다 적운 새 저가 이비에요 아 저렇게 이제 바이러스로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지 좀비들을 예 디바이러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난 너희 엄마야 웃는 모습이 되게 별로구나 에헤헤? 에헤헤? 네? 갑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이 이쪽 이쪽 하... 다행히만 어서오세요 눈 많은 괴물이 최종보스였나요? 거기서 챕터가 바뀌어요 그니까 이게 바이오와자는 크게 놔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어 2챕터 작게 작게 나눠서 보면 6챕터가 있는데 어...이제 요기가 2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챕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보면 2챕터가 더 짧아요 1챕터보다 훨씬 더 아 VOR은 제가 돈이 없어서 VOR을 못썼어요, 미안합니다 요새에에에에에에에에 웨잇 요기 잘봐야되요 요기 퓨즈 꾸며보셔서 우리 괴물찡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받아주세요 두발밖에 안줍니다 참 너무하지 진짜 이 게임도 너무하지 두발밖에 안주다니 말이네 그쵸 여러분들 야근 필요없어 얘네들은 문을 못열어 키보드 어떤거 쓰냐고요 저는 커세였습니다 거기 사세요 신빙 또 다 같이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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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길었나 야챠 아 이거 뿌셔지죠 역시나 고맙습니다 김선지님 미아선택할때도 지금이랑 다를게 없어요 자 잘있어요 녹순문 어디갔었냐고요? 여기요? 여기갔었죠 가자 2층 3층은 닫혀있나? 3층까지 가야되는걸로 아는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요기 안녕 이비 왔어 나 이거 보라 할거지? 먼저 볼게 여러분들 좀있단 또 다른겁니다 다른거기때문에 저 위치 알기때문에 상관없어요 이제 맞아 넌 끝났어 내가 알아 어 넌 희망이 없어 맞아맞아 작업자득이야 어 넌 답이 없어 니 잘못이 맞아 뭘 놔주지 않아 쟨 죽어 쟤는 엑스트라에요 엑스트라 얘네 엑스트라에요 중요한것도 아니야 스포도 아니에요 당연한겁니다 얘는 스포급도 아니야 쟤는 엑스트라에요 엑스트라 이제 요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모든 방을 다 보셔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수가 있구요 이 숫자가 이제 그에게 가까이있어 나머지 구역들로 가진을 해야되죠 이 층에 이제 나머지 구역들로 가진을 해야되죠 형주 형님 어서오세요 아 구독감사합니다 샌젤러스 열리지 않죠 여기도 안되고 야 어제 다 깼죠 어제 다 깨고 지금 2회차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엔딩으로 여기서 이제 토하고 있죠 토하고 있어 초기 해야돼 전화 오죠 이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때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좋아 어 예 제 방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야 릉리가 나 그거 14화까지 올린거 있잖아 어제 올린거 그거 어 그거 잘 틀어지나 한번 확인 좀 하나씩 해줄 수 있냐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니가 좀 귀찮을 수 있겠는데 확인 좀 한번 해 주면 감사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고요? 저도 처음 답답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처음 답답할 수 밖에 처음은 답답할 수 밖에 없어요 처음은 답답할 수 밖에 없어요 이해 부탁해.. 어 해.. 이해 부탁드.. 어 드려는 좀 이상하지 내가 이해를 부탁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처음은 어 이 게임이 되게 어렵.. 어렵다고 해야하나 처음하면 원래 답답할 수 밖에 없어 남들이 보면 좀 그렇게 멀리 보이는데 또 직접 하는 사람들은 또 채팅보랴 게임 집중하랴 못 치는 것들도 많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지 도착할 수 없지 도착할 수 없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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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러스바님 어서요 팔로우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국제초는 어제 깼죠? 벌써 안에 엔딩으로 이제는 깨신분들이 꽤 있으시지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죠 총알이 랄라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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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이엇챠아 30분도 안걸립니다 아, 뭐해, 뭐해. 열어주세요. 화 안났어. 그냥 네 머리에 총알 하나쯤 받고 싶은 정도? 맞아, 이제 집에 가자. 너희 집은 하늘이야, 알아? 이제 또 채웠네, 은신캐 새끼. 천연이. 내가 모르겠어.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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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난사 짐. 찐. 템. 나 이 방을 왜 왔을까요? 다시 깨고 있는 거지? 잠시만. 아. 기다려, 이비. 삼층 갈 거 다 알아, 임마. 그리고 그 엑스트라는 죽겠지. 어저. 따요나라. 이게 달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빠르죠? 하하! 러닝! 이야차아! 사견문님 왔었어요. 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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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포트 이렇게 필요 없는데. 이 위로. 이 위로. 아연님 어서오세요. 주님님 어서와요. 아, 이게 상자 아니군요? 왔어, 내가! 투하러 왔어! 이제 죽어! 이제 죽어! 어, 이준 형님 어서오세요. 아, 통화가 탐색이 부족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기 때문에. 통화를 괜히 안 아낀 게 아니에요. 아, 설계! 왜! 저의 푸설에 다 이렇게 맞춰서. 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그녀는 믿어. 그 풍되는 애굴. 그녀는 믿는 애교를 믿어. 오케이. 에휘, 이비! 아! 이비! 이비! 아, 나는 말이야 아니죠! 아! 아, 나 싸우는 애교를 못해. 이빈! 맞아, 싸워! 하지만 너는 못하겠지. 잘하자. 에벌린이, 그만해! 지금 그만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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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비? 아 저거 봐봐요 뭔가 되게 멋있지 않냐? 이렇게 이 부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어 총을 막 쓴 거예요 적당히 아끼고 쓸 땐 다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어 넘어가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딱히 어 총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비디오가 끝나요 저 여태껏 비디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지금 과거지 그리고 원격포탄도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집은 그리고 그리고 칼도 있죠 이블린 내가 알기로 일찍 했는데 엘리베이터하고 내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했어 3층 아 3층인가? 잠시만 아 이거 진가? 이 부분 이격이 안나네 진가봐 진가봐 이러면 안된다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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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절 스킨이 뭐죠? 아 새해 스킨이 오늘 나오나요? 저쪽이 길인가 보다 이쪽이네 아이씨 괜히 시간당배했네 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이렇게 길지 않은데 바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게임의 스타트는 여기서 영상을 녹화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비제이 미아를 보고 계십니다 방송 스타트 호피아님 어서와요 스테이 어웨이 스테이 데뷔 퀴 그걸 왜 sitter 근데 남자 주인공 구하고 남자 주인공 구하는 다음에 남자 주인공으로 이비 때려잡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죽어라 나 이제 일로 나가는거니 이비야? 이게 밖으로 야 엄마 수영하러 간다오 colored 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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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마 엄마는 파도포르óm에 빠지게 됐죠 이러면서 미야가 그 가족이 있다는 아빠 엄마 있는집으로 어 가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 미역 어우 지금 유튜브 1700분가 트위치 또 240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아주 감사합니다 어 너도 언제까지 똑같은지 모르겠다 아하하하 이제 일로 돌아왔죠? 타층 갑시다 자 아하셔서 맞구요 아니요 조선택 했는데 지금 스토리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마지막만 바뀌는 것 같애 니가 감히 조르골라? 이 나쁜 남자 새끼! 이러면서 남자빈들게 못돼! 막 이러면서 뺨 때리고, 머리 잡아 땡기고, 뜯고, 죽빵 날리고 그러면서 싸우는게 아닐까 여기서 이제 우리 남편이 또 어디 잡혀 있는지 봐야죠 지하 2층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야지 스토리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아서 일단 짜파게티 속에서 영원히 살고있죠 아래층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일단 바로 오른쪽 가주세요 그러면 이비가 있을겁니다 라이여 하지만 사라질거에요 착한 아이기 때문에 그만하라면 그만합니다 아주 착한 아이구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왼쪽 가주시면은 여기 위에 템이 하나 있다는거 선장 스패를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갑시다 뒤로 가주신 다음에 이 사이로 모르겠어요 바하 끝나고 얘기할게요 오리치온이 바하 끝나고 뭐할지 뭐 방조공할지 아니면 뭐 다른걸 해볼지 캔방을 할지 바이오하자들 끝나고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돌려 죽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 못가죠? 여기 살아 여기 살아 할머니 언제 나오냐고요 이게 그림맞춰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빨파 됐어요 안됐네요 이건가? 팝발인가? 팝발 맞는데? 맞아 그래 아유 깜짝 놀랐네 흠 안되는줄 그 다음에 저 2층에 있는 저기 여기 이쪽 아니군요 이쪽 아니군요 이쪽 아니군요 아 아닌가? 쇼트 아닌가 2층에 그 열어야 되는 문이 있을거에요 이걸로 열어야 되는 문 여긴가보다 흠 소린이 채팅창 느려서 좋다고요? 그러게요 전 느린거 별로 안좋았는데 왜 느린지 1도 모르겠고 시청자 시청자 많은데 왜 채팅이 느린것인지 넘나 싫은거 일단 4층 올라갑시다 열쇠 얻었으니까요 원래 스피드런의 기본은요 무시할놈들은 다 무시하고 잡을놈들은 잡는게 어 스피드모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스피드런에 타이머택에 하아 좋아요는 한번 눌러야겠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쟤랑 싸우기 웬만함이 싫기 때문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윗머리 한번 아 이거 아니지 가자 귀한단총아 좋습니다 이제 3층 갑시다 3층에 이제 어 케이블 갖고 오셔 합니다 3층에 케이블 케이블을 향해 이스 같은 게임이 뭐죠 이스 이스 같은 게임이 뭐죠 이스 실체 할머니는 무슨 역할이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말하면 스포여서 거기는 진짜로 아 괜찮아요 스페어로 스페어로 스페어 스페어로 스페어 스페어에 스페어 좌우 스페어 스페어 이케 뭐지 돼지죽이려고 깔아두고 사라졌네 안주셔도 되지만 트위치에 프린치시면 나옵니다 트위치의 할머니는 초반부분에 나오고요 어디엔 나오지 않죠 다시 1층으로 전문의 잘자요 종아리 얼마 없지만 저는 괜찮아요 표주가 함께 있으니까요 어 김지연님 어서와요 예 여러분들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재밌게 보시고 있으시다면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호잇자 가자 이제 우리 에단 구하러 지하 2층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할 진짜 없다 음 1080p 저에게 글쎄요 조언하고 제가 기다려주신다 이렇게 기다려주신다 호재도 기효尽 진심 쟨 좀 빨라가지고 그렇게 ND 나도 못가보아 달릴지 모르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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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것 좀 안 버렸으면 있겠어 아이씨 우리 에단을 돌려줘 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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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아빠를 만납니다 정상적인 아빠죠 이번에는 정상적인 조 아 프린처도 안 나와서 그냥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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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 버퍼가 왜이리 심하냐고요? 저도 이게 개인 버퍼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가 다 버퍼 걸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는데 개인 버퍼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로 넘어가서 보기든가 화질을 조절하시든가 아니면 와이파이어 하기를 한번 더 하시든가 하시든가 PC로 들어오시는게 편합니다 네 지금 조회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만 못 죽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승기님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고마워요 그냥 미아 그래서 미아가 에벌린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하 하 하 하 하 방송주 흥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원님 응 제형님 어서 와요 그 애 막아야돼 그 애 막아야돼 에단 내 가족을 구해줘 어 부탁한다 근데 내가 얘네 가족 다 죽였죠? 흐흫 갑시다 제형님 어서와요 아 날 풀어줘 제형님 어서와요 아 아 아 아 아 도와줘 아 그래도 아내가 착해요 난 널 버렸는데 넌 날 구하다니 . . . 시간 없지, 여기, 이거 가져오세요 왓디 멈출 수 없지, 더 오래 걸릴 수 없지 리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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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딨다? 저거 바뀌었네? 저쪽 아니었나? 길이 이쪽이 없나? 아 아 내가 졸을 선택해서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졸을 선택한 순간 길이 패하겠어 막고 막기까지 쓰면서 때릴게요 미안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나 순간 나도 모르는 곳이었어 깜빡 어 깜짝 놀랐네요 내가 조어 엔딩을 봐가지고 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서 그 더러운 연이랑 재미받냐면서 아 어 설정은 안 맞았으니까 뭐가 어째서야 니가 졸을 아 내가 고른거지 그래 우리가 졸을 골랐기 때문이지 이유는 우리한테 있다 남주야 어 그래 원래 일로 밀어준단 말이지 아 그러게요 조어 엔딩은 세드가 아닐까 이제 망할 년 죽이러 갑시다 미안하다 미아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쁜 놈들이야 조엔딩 보고싶대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엔딩을 보고싶댄다 자 유튜브는 채팅이 힘들어요 정말 마음 아픈 소리구만 미아 선택하면 미아와 싸우는 선택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혈착 안맞아도 괜찮냐고요? 그걸 나도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 얘는 왜이리 튼튼한지 저도 플레이를 해보면서 지금 2회차인데도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 자식은 거의 감염이 된거 같은데 팔다리 붙는거 보니까 감염은 된거 같은데 왜이리 멀쩡하지 음 잠만 문제 먹어요 으흡 이 잘번짐 이 멀쩡 고리가 열심히 모아놨던 태민 되죠 기관총을 갖고 싶지 않고 슈트킬 가자 갑시다 다 가요 반만 쓰면 효과가 둘 다 없나보지 아 앞으로 안 가지니? 얘는 무시할 수가 없어 좀 빨라서 소중냥 엄청 신기하지 저것만 있으면 불치병도 날 기세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저거 한번 뿌려주면 그냥 나중에 메르시야 메르시 아울라스트 분위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진짜로 뭐 너에게다 킬을 마블킬 조개덩어리 뭐야 모르겠네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유 딱 멈췄는데 아 내가 늦게 봤어 좀 함정을 역시 스테로이드를 3개나 먹은 효과 좋아요 체제 체력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거죠 이제 이게 이거 뭐냐 조직 샘플링 템은 없네 됐다 강화 있습니다 뭐 재장정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강화도 있어요 그게 코인으로 강화하는 거고요 근데 딱히 게임하면서 느낀게 강화할 필요 없어 리얼이에요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쪽이군요 저 밑에 길이 있었나 저 밑에 길이 있었나 아 그냥 나가면 됐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가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예블린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너가 죽을 자리를 찾고 있는 거니 이제 여기서 또 괴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어 무시할 수 있는 애들은 무시해주시고 이제 무시 못하는 애들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애들은 죽여주신 다음에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예 앞길을 막는 사람 어 괴물들만 빠르게 앞길 안 막는 애들 딱히 안 막는 애들은 안 죽이셔도 되고요 저 네 발이 나보다 빠르긴 빠른데 근데 이제 아니 나보다 빠른게 아니라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 딱히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이 막히면 끝에 오니까 바로 헤드샷으로 죽여주세요 뭐 템은 지금 뭐 좀 먹어도 될까? 사람이란 혹시 모르니까 헤드샷을 맞아 죽습니다 뭐 웅텅도 많이 때리면 죽긴 한데 잠시 이렇게 앞발 때 이렇게 틈 있는 곳은 그냥 넘어가주시고 시국이 저게 좀비긴 좀비인데 쟤네들 입장에서 도 마리나 오는데 아야 아 체력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죽자 이제 어? 저 자식이 죽일때 자폭하지 올라갑시다 아 비종이님 어서와요 아아 높다 진짜 아 난 준시간이면 깰줄 알았는데 더 걸리네 시간이 내가 조금 실수해서 그런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쌰 이 이거 힐치워보고 나는 깨달았지 저 새끼 저 더러운 새끼 히스 거어언 빨리 아 저는 힐치워보고 깨달았죠 이 주인 이 막보는 할머니라는거죠 아뇨 이빙 안녕 이빙 안녕 이거 이제 아까 처음에 처음부분이죠 야 니 뒤에있는거 밑장 밑장 빼지마라 진짜 다 알고있잖아 노세일브 노다입니다 이제 엔딩이예요 예 난 너처럼 웃을때 무서운 딸은 두고싶지 않아 아아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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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HELP 이딴, HELP 이딴, HELP 여기서 어디였지? 이리로 돌아간거였나? 이쪽이군요 이쪽 아니라고? 여기서 보스전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기다려야되나봐요 여기는 빨리 나와라 아내야 이제 왔다 이제 밝아졌다 아닌가? 여기 아니었나요 여러분들? 어 여기 맞는거같은데? 아 근데 여기 내려가는게 아니었는데? 윗층에 싸우는건데? 아 여기 내려가는게 맞구나? 1층에 다 보고 올라가는거 같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지막 부분이 기억이 안났네 에헤헤헤 아 이벤트를 보고와야되는군요 이게 그게 학 allá 앉았다 야 놀아줄 생각없어 실어ct 저기 침우라고 아 아시파 난 널 때리지 않아 안녕 친구 아 이거 이벤트 보고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귀찮은 감이 있지 왔다 이비야 에이 우리 다가오지마 이렇게 얘가 이거 할 때만 막아주시고 다시 막아주시고 제가요 주사 맞을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이비는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여러분들 유튜브 1760분과 트위치 260분이 보고 계시는데 합쳐서 어 20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팔로우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좋아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엔딩입니다 마지막 보스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척 넣은거죠 아 어르신한테는 두 손으로 나아줬으면 어 죽소했는데 내가 예의가 부족했다 내가 예의가 부족했다 이 벌려 두 손으로 벌려 강아지는 총알이어서 좀 아플거야 스토리 진행됐네요 도왔어 밖으로 나가냐 아이켄 플라이 아이켄 플라이 이제 다 끝나고 경찰 또 헬기 떴는데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니가 싼 똥 니가 치워라 이런거죠 똥이 좀 커요 여러분들 대팔 잡아먹이냐 설마? 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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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죽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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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토리지 이게 잡아먹히는거랑 스토리랑 비슷해가지고 아 헷갈렸네 아 죽는줄 알았네 그래 딜 다 넣었는데 내가 죽었을리가 없지 죽으면 거기부터 다시 해야되가지고 저거 잡아아 요기서는 이제 저거있잖아요 이 여덟발이나 줘요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아니라 아직 여덟발 남았 아홉발이군요 연살주면 됩니다 사요나라 우리 똥이 굳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발 예 여러분들 2시간 41분 30초컷 보여줬구요 2시간 41분 30초컷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요기서 이거 하드나 노말이나 그렇게 시간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하드를 안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시간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다 무시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맞지만 않으면 되는거기 때문에 저기에 데미지가 올라가는거여서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리 큰 차이는 없으리 그렇게 아 반갑다 크리스 그..더팩 툭 유가잇 소 롱 레드필드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조를 이 조를 구해봤자 우리 아핰 아내가 저기있네 아내가 아내야 미아야 미아가 진짜 미아가 돼버리네요 이 세상에서 미아가 돼버리네 아 이 조를 구한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조는 어차피 죽고 무조건 미아를 구해야되네요 미아 엔딩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또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어 1일차 한게 있거든요 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를 골랐는데 어 조를 고르면 결국 이렇게 아내를 못구하고 저 혼자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열린다고 하지 오늘 밤에 문 하나가 닫혔군 저는 레온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번에는 크리스가 나와 정말 긴 밤이었지 나만 그렇게 긴 것은 아니야 미아와 내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니었어 이블린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할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닫히 아내가 그 있었던 그 어? 핸드폰을 갖고 싶겠냐 어 아내 엔딩은 정말 아내랑 헬기 타고 가는거 말고는 다를게 없네요 예 예 예 여러분들 레지던트 이블 네 세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 조금 더 더 시간이 줄여가지고 어 두 시간 컷을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또 반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할 게임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언틸던 또 전원생존 공략과 이번에 반교 어 이번주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이오하자드는 적어도 다음주인데야지 다시 공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스겜이라 뭐 좋았다니 다행이네요 어 언틸던 전원생존 공략은 한 5시간쯤 걸릴 것 같고요 반교는 이제 1회차 플레이니까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Ephesish 대신 어우